여러분 원시시대 때부터 저희 사람들은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던지고 해서 감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감각이 많은 부분이 손입니다. 클럽과 몸이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부분도 손이겠죠. 이 손을 제대로 꺾으면서 활용해줘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파워를 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코킹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꺾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코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킹이라는 것은 저희 클럽을 이렇게 꺾는 동작이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꺾었다가 풀어주면서 저희가 파워를 훨씬 더 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활용해도 파워를 어느 정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냥 꺾었다가 손만 이렇게 활용해도 어느 정도 공을 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파워를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클럽을 어떻게 꺾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꺾으면 될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립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립 영상을 확인하시고 내가 잘 잡았다 하면 바로 진행해볼게요. 다시 왼손 부분에 이쪽 부분 여기에 클럽 위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사용해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클럽 정확하게 위에 올라와 있고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 권총 쏘듯이 오른손은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볼 거예요. 자 나머지 손가락은 놔준 상태에서 오른쪽 손은 위로 당기면서 왼쪽 손은 밀면서 이렇게 클럽을 꺾어보실 거예요. 이게 저희의 코킹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손가락 약지와 새끼손가락 잡고 그리고 검지와 엄지 잡고 오른손은 당기면서 왼손은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코킹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해서 코킹을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쉽게 클럽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셔 포인트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저희 그립 영상에서도 프레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가면서 똑같이 그 느낌으로 꺾어주시면은 이렇게 클럽이 가벼웠나 싶을 거예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꺾었으면은 클럽이 조금 무겁고 컨트롤한다는 제어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사용해서 꺾기 시작하면은 되게 쉽게 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사실 하나 때려볼게요. 자 지금 새끼손가락 약지 그리고 이 부분 위에 넘어오게 잡고 그리고 트리거 검지 엄지 오른손 이거를 활용해서 몸통은 많이 안 사용하고 그냥 꺾었다가 그냥 꺾었다가 꺾고 풀어주면서 활용했을 때 지금 이렇게만 쳐도 저는 148m가 날아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킹을 제대로 쉽게 하실 수 있어야지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 때 코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윙 때는 어떻게 코킹을 유지하고. 어느 순간때 풀어줘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은 아까 말한 대로 꺾어서 올라갔죠. 자 이 꺾인 상태를 몸을 돌면서 유지를 할 거예요. 이거 여기가 좁아지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른팔은 넓게 유지하는데 근데 여기 손목 꺾인 거는 코킹은 유지하면서 프로들은 거의 오른쪽 무릎까지 올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파워를 극대화 하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일단 허리까지만이라도 여기까지만이라도 끌고 오는 걸 느끼시면서 코킹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하실 때 체중은 왼쪽으로 오면서 하셔야 돼요. 왼쪽으로 오면서 끌고 오고 오면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싶으면은 돌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 연습 스윙을 하다가 그리고 스윙에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백스윙 갔다가 체중 오면서 오면서 끌고 오고 오면서 끌고 오면서 풀어주기 오면서 끌고 오면서 풀어주기 짧은 스윙이라도 되게 파워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골프에서 가장 쉽게 파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손에 달려있습니다. 파워도 내기 가장 쉽고 그리고 예민한 감각들이 저희 손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손이에요. 저희가 잘못된 동작을 해도 어느 정도 손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얘기했던 쉽게 꺾는 방법과 다운스윙 때 유지하면서 풀어주는 거를 좀 연습해보시면은 골프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코킹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파워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시면은 이게 조금 생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친 적이 없으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필드에 적용시키시면은 분명히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코킹을 제대로 하기 전에 먼저 그립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립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